계속 추적해보고 연락주세요. 뭐래? 찾았대? IP가 해외로 복잡하게 오해돼 있어서 쉽지 않답니다. 무슨 부처님 손바닥도 아니고 박창욱 그 새끼가 어떻게 우리 계획을 다 하는 거야? 이 안에 다 있어. 이번 소송에 관한 전략, 알리바이, 검찰 쪽 약점, 그리고 변호사가 법정에서 꼭 해야 할 멘트까지. 네. 이게 다 최 시장 때문이에요. 최 시장이 그 새끼를 변호사로 소개시켜주는 바라네. 수고하십니다. 박창욱 어떻게 된 거야? 아무도 들이지 말랬지. 죄송합니다. 나가. 여기도 넋기 일자리 아니야. 그럼 네가 직접 어르신께 보고를 하든가. 준 거 없어. 혼자 제게 떠드는 거 다 말뿐이고. 판결? 무죄 나오게 하면 돼. 뭐가 문제인데. 시끄러우니까 문제지. 어르신께서 질색하시는 거 몰라? 이게 지금 누구 때문인데. 최 시장이 싸놓은 똥을 지금 우리가 잘. 어. 계속 해봐. 현진이. 말해요. 현진이지. 전화 줘봐. 내가 직접 통화해 볼게. 요청한 서류 준비됐나요? 지금 어디에요? 법원 건너편 카페 2층이에요.